이번에는 목재 보트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흥신 T&D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부산에서 미음 공단에 위치해 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프로페셔널한 컨셉으로 이런 클래식한 모든 보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그냥 얼핏만 봐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선박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낚시 인구를 고급화되고 있는 낚시 인구가 좀 다른 컨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스포츠 패싱 보트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전문 보트 디자인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아주 강하고 좋은 선박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보트가 목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재 보트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목재라는 자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이 굉장히 약하다. 올드하라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배 보트는 기본적으로 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겉에는 아주 강한 복합 소재로 강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숙한 보트이고요. 강한 선체, 강한 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우든보트이기 때문에 커스텀 보트로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고객이 앞쪽에 침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우든보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통 1.5배 이상의 고급 보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산성이라든지 기술력 향상을 통해 가지고 해외 보트의 한 절반값 정도의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객의 요구에 맞춘 고급 보트로 이 시장을 선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